집 앞에서 잠깐 갔다 오자 알았어 알았어 가자 집 앞에 잠깐 갔다 오자 진짜 만났다고 오네 얘 4개월 됐는데 여기 얘 좀 봐 얘 좋아서 남들이는 얘 친구만 있어 난리야 왜 까져 아까 만났거든 얘가 4개월이네 얘가 무서워해 이제 조금 사겼네 조금 사겼네 자전거는 안 돼 야 그건 무서워해 자전거는 강아지한테 자전거는 비굴이야 넌 이러고 있어 너 가만히 있을게 얘는 붙잡고 있어 아이고 예쁘다 너무 똑똑하지 않나 아이고 예쁘다 쟤가 무서워하니까 너를 좋아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아름다움에 해야지 너 그냥 무조건 막 갖다 드리지 되니까 싫어하지 그래야 니가 좋다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깐돌이하고 예쁘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여기 강아지들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에요? 네 야옹! 타올 타올 타올